3D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실용화 지원센터 개소식이 경북 구미시 금호 테크노밸리에서 열렸습니다. 3D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실용화 지원센터는 디스플레이 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이 고 부가가치 산업인 3D 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교육을 돕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. 센터는 지하 1층, 지상 4층 규모로 시제품 제작을 위한 공정장비와 3D 성능 검증장비,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 검증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. 경북도와 구미시는 이 센터 운영으로 중소기업이 3D 산업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술 개발이나 시제품 검증 기반 취약 등의 문제가 상당품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. 이 비 또는 눈은 오후 늦게 점차 그치겠습니다. 대구 경북 낮 최고 기온은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